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익 교수님과 나눴던 이 대화의 주제가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도 현직 재무부 장관, 현직 연준 총재가 한 편 먹고 또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민주당의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이었을 텐데요. 그분이 또 한쪽에서 깃발을 들고 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불안하기도 하고 또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잘 새겨서 또 한 번 우리 생각을 가다듬어 보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그 사이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장이 좀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짜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테크 쪽이 너무 무방비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형 상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초반에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플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약간 2% 인플레이션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첫 번째는 아마존 효과 때문에 아마존이 전체 이커머 시장의 거의 50% 아닙니까? 절반? 물건이 되게 싸거든요. 싼다고 하니까 비싸게 팔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사실 고령화분들은 돈을 못 쓰잖아요. 소비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생산자 물가 속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약간의 배송비용, 물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약간의 한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조금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다 다릅니다만 저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캐시우드, ETF의 하락 우려에 이렇게 답했다는 제목으로 제가 했는데요. 어제 캐시우드가 CNBC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거의 한 몇 시간을 들은 것 같아요. 듣고 또 번영하고 있었는데 짧은 영어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제가 캐시우드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하도 말을 봤더니 지금 봤더니 55년생인데 한 몇 시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제일 많이 본 기사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장이 올라가는 것도 일조했다고 보시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워낙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가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를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먼트. 그렇죠. 저분이 대표이자 오너예요. 그렇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대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크인베스트 하면 중소형주, 성장주의 거의 상징 같은 그런 분이다 보니까 빠지는 거에 상당히 좀 우려가 커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이 한 얘기가 상당히 시가치장에 미치는 연예이 크다 보니까. 설득력 있었나 봐요. 있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을 보게 되면 진짜 어제 정말 어처구니없는 시장의 흐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들. 애플 4%, 구글 4%, 페이스북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가 5% 가까이 넘어가는 그런 하락을 보여주면서 정말 딱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빅테크 쪽 기업들이 거의 많이 빠졌습니다. 되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게 또 속이 왜 쓰리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많이 지쳐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업종을 보게 되면 시가총에 상의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다 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T, 헬스케어, 이물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다 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하락이 좀 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잠깐 우려가 커지는 게 나스닥이 지금 현재 52 리평스를 뚫고 102 리평스를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는 기술적으로 물론 제가 테크니컬한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추세는 많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좋아했던 스펙 ETF, IPO ETF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통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고 핫했던 어떤 부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은 성장주의 일변화를 보였던 우리 투자자분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어디에 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 특히 스펙 되게 좋아하시는데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IPO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까 잠깐 읽으실 때 얘기했지만 노블록스가 나와서 좀 분위기를 한번 바꿔주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워런 퍼펫의 버크샤 에세이, 그 다음에 JP Morgan Chase, 디즈니, 마스터카드 등 이런 기업들은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보였다. 어제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디즈니는 장보문장님이 몰리신 거 알죠? 어제 얘기했는데요. 어제 사실은 4월 1일 날 공원이 랜드가 개장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핫한데 그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있어서 본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기사가 좀 나와주면서 의외의 어떤 좀 뭐랄까 호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의 기업들이 가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버크샤 에세이, JP Morgan Chase, 디즈니, 마스터카드가 실적이 완전히 좋아져서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일상으로 복귀가 빨라진다고 그러면 뭔가 조금 우리가 디즈니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많이 긁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마치 경기 민감주의지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빠지는 걸.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성장주 일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올라가는 종목도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월홍업필이 대단한 분이다. 버크샤 에세이 진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진짜 이분의 포트폴리오는 정말 진짜 환상인 것 같고요. 작년도 이맘때 여러 유튜버들이 이 버핏을 굉장히 많이 폄하했죠. 왜냐하면 항공지를 매도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 작년 이맘때 버핏의 시즌이 끝났다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나이가 90세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이런 기업들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도 그 나이 때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저요? 제가 비슷한 게 맞습니다. 아시아의 월홍업필? 진짜 버핏과 비슷한 게 맞습니다. 제가 콜라를 무지하게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1일 1캔씩 한국 사람인데 그게 솔직히 제로콜라 안 좋아하세요? 제로콜라에서 참 낫습니다. 남자는 빨간 콜라예요? 그냥 먹는데 사실은 이제 그 콜라가 저는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서 청량감에 빠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도 상하고 뭐 그러지만 하여간 제가 느껴본 바로는 살 찌는 거 외에는 특별히 건강에는 특별히 진짜 우리 버핏 말처럼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콜라 먹으면 굉장히 정크푸드로 알려져 있지만 살찌는 게 가장 큰 문제인가요? 하여간 뭐 어쨌거나 비슷한 게 많습니다. 콜라도 먹고 그다음에 배도 좀 나와 있고요. 근데 콜라 마시면 탄산 때문에 다른 거 잘 못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하여간 뭐 하여간 콜라 먹는 거는 비슷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캐시우드가 CNBC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 진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제가 엄청 들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ARK ETF에 대한 하락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비트코인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다 토막토막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많은 조회수로 보여줬고요. 현재까지도 CNBC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사니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ARK 시리즈가 다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많이 빠진 게 ARK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거의 31%가 빠지면서 고점 대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금리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채권 시장의 강세가 40년 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조정이 온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금리는 낮게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기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자기가 대처 못한 게 뭐냐면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을 너무 빠르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가치주가 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자기도 이해했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대처 못했다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럼 그럴 줄 알았으면 저 ARK 인베스트먼트에 했다는 거죠. 그 포트폴리오를 다시 기술도 없애고 바꿨을 텐데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미처 대응을 못하고 오히려 지금 한 테포 늦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그 멘트를 들으면서 조만간 가치주에 어떤 관심을 보이면서 편입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기술주를 3년, 5년, 10년 보고 투자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좋아하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로테이션상 가치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이 와 있다. 그런데 이분은 어쨌거나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보다는 실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하는 게 맞지 않게 시장의 트렌드를 그런 거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0년 4분기에도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그때 금융주가 핫했고 산업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기술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강세상 확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단지 가치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치주까지 올라가는 더불어 올라가는 어떤 더 큰 확대 시장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한 번의 기술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부분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김혜연 교수님하고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의견이네요. 제가 오늘 방송이 약간의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이런 겁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장희선 선임이 이제는 오늘부터 1일입니다 하고 갔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깊이가 없잖아요.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기사를 보통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저는 사실 별로 그게 시장 다 좌우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맞는지를 가져와 봤어요. 찾아봤어요. 진짜 40년 동안 그랬는지 찾아봤더니 진짜 1981년부터 40년 동안의 국제 순위 쭉 빠지는 모습 채권 가격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실제 그렇더라고요. S&P 5병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했기 때문에 캐시우드의 말은 맞았다, 정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모습에서 보시는 것처럼 굴곡이 있죠? 굴곡이 있습니다. 쭉 직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는 것 중에 한 굴곡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크게 개누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자. 저 그림이 40년 치에요? 총리 81년부터 딱 21년까지. 주가는 우상향. 주가는 우상향. 금리는 좌하향. 금리는 좌하향. 그렇죠. 우화향이네요. 우화향이네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또 누구입니까? 다 찾아보고 저는 진짜 아니지 찾아보는데 진짜 40년도가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캐시우드 말이 지금까지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돈이 풀리고 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항상 모르겠고 넘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본 게 사실 아니지만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양책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부양책이 아니고 구제책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양시키려고 돈을 뿌리는 게 아니고 정말 불쌍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옮겨진다는 것도 좀 확대해서 한다는 부분도 많이 나오니까요. 솔직히 좀 코로나의 상황에 어떤 약간 특별한 부분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이의 말씀을 계속 좀 들어보죠. 그다음에 테슬라 하락에 대해서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만간 1주 2주 내 테슬라에 대한 새로운 예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걸 찾아봤습니다. 뭐가 테슬라에 숨겨진 뭐가 있을까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찾는데 한 1시간 반 걸렸는데 아이가 그러면서 뭔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 발표할 것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이걸 지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테슬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 점유율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점유율을 잃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빠르게 자율주행 서비스 선보일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기사를 찾아왔습니다. 점유율을 제가 찾아온 건데 이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별도 찾은 거거든요. 작년도에 대한 점유율을 갖고 왔는데 진짜 이분이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이 테슬라 모델 3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거예요. 작년 점유율이 작년 점유율 테슬라 모델의 Y가 2등이고요. 그다음에 3등이 쉐보레가 4위가 다시 모델 S 그다음에 또 니산 리프 그다음에 또 한 번 모델 X가 돼서 지금 4가지가 다 승리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합쳐서 테슬라가 79%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높은 점유율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물론 유럽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분이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분은 정확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점유율을 잃지 않고 있다. 오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공고히 하고 있고 오히려 신뢰가 더 쌓이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점유율을 잃고 있다라는 주장을 작년 점유율을 가지고 붙었던 논쟁인가 봐요? 사실은 제가 가져온 최근에 질문은 올해 거거든요. 올해 거. 올해 건데 2021년 2달치 2분은 무슨 얘기냐면 1, 2월은 그럴 수 있겠지만 1년치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역시 테슬라이 작년도처럼 올해도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공장이 폐사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모델 Y가 갑자기 판매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점유율을 잃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 역시 2021년도 2020년 똑같은 상황이 가지 않을까 전체 1년을 보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점유율은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아마존의 경우에 이 여자분이 똑같이 질문한 거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닷컴버그 터진 거 나서 9년 동안에 조정기간이 있었다. 지금 물론 엄청 올라가는 기업이지만 혹시 테슬라가 그런 경우 아니라고 질문했는데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좋은 질문이죠.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2%밖에 없었습니까? 2%밖에 없잖아요. 저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안 좋으면 다른 분이 나오고 싶어 하는데 이 프로님의 날카로운 질문 때문에 겁나서 못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저희 둘 다 안 나오는 걸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담이고요. 그런데 그 답변은 너무 단호하게 이미 겪었어. 한마디로 이미 테슬라 겪었어. 짧게 겪었어? 그때 막 모건스테이니까 10달러 주가 정말 폄훼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엄청 공격했을 때 그때 이미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겪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제2의 확대결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 과정이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이나 칩에 대한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그다음에 구성 업데이트로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1등 기업이다. 전기차에 있어서는 정말 1등 기업이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단하다고 저는 보면서 이게 뭔가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고 단호하게 딱딱 그냥 이미 지나갔다. 찌르듯이 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앵커가 그렇냐고 오히려 좀 동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비트코인하고 나하고 연결 짓지 마라. 나하고 굉장히 무리라고 하고 있고 이건 밑에 나오는 것처럼 주식 채권을 하는 것처럼 다각과 전략으로 보면 된다. 자산을 여러 가지 담는 것뿐이지 특별히 문제 삼는 거 없다. 오히려 자기는 부동산과 더 상관한 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여기에 더 관심이 크다고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 자기가 비트코인에 연결 지어보는 건 무리인데 이거 농담이거든요. 자기가 오히려 부동산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부동산에 연결 지어봐야지 비트코인은 자기에 엄청나게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거는 자산을 다변화시키는 거에 하나의 일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일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 질문은 비트코인 좀 사셨어요? 관심이 있다. 관심 있으세요? 더 사실 거냐 앞으로 매수기간이 있냐 그 인베스트먼트에 ETF에 비트코인 들어가냐 그 말인가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포트폴로 다 변화시키는 정도지 더 이상 깊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최근에 ETF 유출에 대해서 또 물어봤거든요. 자금 많이 빠져나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뭐 아까는 모호한 답변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뀐 것은 없다. 우리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점점 더 낙관적으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와 반등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겠죠. 걱정하라고 얘기하자. 걱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긴 할 텐데 타이밍상 지금 반등에 거의 와 있는 시기에 인터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오늘 이해에 반등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것도 하나의 의아한 질문이었는데 당신이 보유한 종목 혹은 과제비인 종목 중에서 과수평가된 기업이 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이거 딱 한 번에 대답합니다. 분자 진단의 이더인 인비테라는 기업을 딱 얘기합니다. 딱 얘기하면서 이 기업은 유전책명을 주구하고 있다. 아닙니다. 저거 상장회사예요? 네. 상장회사입니다.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가 차트를 봤더니 주가는 올라가다 최근에 똑같이 조정받고 있는 모습 똑같습니다. ARKK하고 똑같은 ETF 모습과 똑같이 가는데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주 정말 극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이라도 사애되는 종목으로 얘기했습니다. 저걸 방송에서 종목 하나를 언급하고 저걸 또 질문하고 네. 뭐 이분이야. 취직 운영하는 분이니까 좋은 환경이에요.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정도라면 사전에 질문지가 오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입니까? 그러면 가뭄하게 얘기한 것도 다 특히 마지막에 어떤 걸 하나를 찍으라고 하는 저 질문은 잠시라도 당연히 마음속에 있더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건 질문지가 오갔다는 더 날카로우신 지적을 우리 또 이렇게 경험 많으신 분이 찔러주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니까요. 일단은 NVTA라고 심벌이 적혀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조회해 보시면서 주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발표할 예정인 비밀리에 지금 약간 1, 2주 이내 발표하는 내용을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블룸버그에 의하면 비밀리에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블룸버그에 의하면 비밀리에 시크릿이라고 여기 나와있죠. 시크릿 메가 배터리 인투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시크릿인데 블룸버그가 잡아낸 거죠. 기사를 잡아낸는데 이게 조금 이게 여러분들 이걸 조회하시면 이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료 자료입니다. 돈 내신 분들만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건데요. 여러분도 괜히 돈 내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테슬라 최근에 텍사스 쪽에 지금 전력이 공급나게 왔잖아요. 추위가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막 힘들었는데 알아봤더니 텍사스가 추위에 약한 이유가 춥지 않아갖고 집이 굉장히 단열이 안 돼 있대요. 그대로 추위에 노출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추워도 굉장히 추운 거죠. 그런데 이 텍사스 인근에 100메가와트 에너지 저장시설을 구축한다는 일단은 지금 이제 사실이 밝혀져갖고 잠입 추재한 거예요. 추재했더니 근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갬빗에너지 스토리지라는 스토리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테슬라 자회사랍니다. 이분들이 건설하고 있는 이 공장의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저장시설을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봤더니 안전보에 테슬라 로고가 박혀있더라.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텍사스 쪽에 있는 이 저장시설이 테슬라가 짓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텍사스 쪽에 워낙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지워놓고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상업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합니다. 상당히 매출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배터리로 만든 ESS일 텐데 그럼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약 2만 가구의 전략 공급이 가능한데 가장 더운 여름에 에너지 에어컨이 풀 가동을 할 때 그 정도 2만 가구의 전력이 동료되는 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테슬라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그치?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캐시우드의 조만간 발표하는 내용이 이게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런 뉴스가 비밀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테슬라가 저걸 하고 있는 게 비밀이라는 겁니까 테슬라가 비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루버 헬멧의 로고를 테슬라 로고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의사냐면 비밀이 그래요. 일론 머스크의 성향상 분명히 막 떠들었다는 거죠. 내가 텍사스 이걸 짓고 있는데 내가 텍사스 지어서 곧 다시 한번 매출을 올리는 거 일조하겠어라고 큰소리 칠 뿐인데 굉장히 이불의 성향에 맞지 않게끔 한 번은 떠들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블루버가 자유미에 취재해서 상황을 보고 보도한 거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이 짓고 있는 회사 갬빗이라는 회사가 이미 테슬라 자회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신 분들이 테슬라 로고를 받고 일한다고 그러면 거의 뭐 얼추 근거라고 하지만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캐시우드에 앞으로 곧 발표한 내용이 제가 보기 이게 아닌가 싶고요. 아니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 더 좋은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마 곧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게 발표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조금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기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기사가 블루버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버그 단독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오늘 이게 팍산이 된다고 그러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장기 시작했습니까 네. 방금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잠깐 시장 상황을 보고 여유 있게 뒷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오늘은 국채 금리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나 봅니다.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를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바로 또 이렇게 나스닥이 어제 하락을 대부분 메꾸는 정도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출발 상황 들어왔는데요. S&P500 1.12% 다우가 거꾸로 0.47%로 거의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2.33%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전기차 3위망도 올라오고 있고 어제는 조금 빠졌지만 세일포스, 닷컴 같은 세포트의 기업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5%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7% 급등하는 그런 모습 아마존, 애플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2% 중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반등을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동안 강했던 그런 기업들은 금융주겠죠. 금융주 한번 지혜평화, 체스만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폭, 거의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어제하고 흐름이 뒷받겨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제 갔던 기업들은 오늘 좀 빠지고 어제 폭갔던 기업들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와서 다시 한번 보고요. 마저 준비된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막 심란하실까 봐 되도록 주가하고 상관없는 것도 기사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상위 1%에 들어가려면 얼마의 부가 필요한가를 국가별로 조사해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가시면 이 돈만 있으시면 상위 1%에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있는 게 모나코가요. 모나코가 790만 달러. 그거 있어야 1%다. 80억 원 정도 82억 원 정도 원화로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위스가 지금 한 50 한 5억 5억 원 정도 55억 원 정도 있으면 1%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한 50억 원 정도 제가 원어를 바꿔드리는 겁니다. 하산하시구라고 미국이 50억 원 정도가 있으면 상위 1%에 들어가고요. 부자들 많은 나라라는 순위네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한 22억 원 정도 그다음에 독일이 한 22억 원 영국이 한 2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가까운 일본이 한 17억 원 정도 그다음에 중국이 얼마 안 됩니다. 중국은 중국은 85만 달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9억 원? 네. 9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한 4.5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인도는 한 7천만 원 정도 있으면 가서 되는 건데요. 코리아는 저기에 끼지도 안 돼요? 뺐는데 빠져 있는데 제가 물어보려고요. 이 프로님 어디입니까? 어디 나라 가고 싶냐고요? 어디 가시면 1등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저 1등이요? 저는 인도 저는 인도 계산해보니까 인도 가면 1등 하더라고요. 1%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어디 가도 외모는 1% 듭니다. 외모는요? 외모 제가 외모 돈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제가 보기에 이거 카메라로 나를 왜 잡는 거예요? 아닌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돈을 투자하시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월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6만 달 이상은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1%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이 정도면 상위 1%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잠깐 재미로 한번 본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 버거킹이 어제 굉장히 문매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 있는데요. 어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혹시 여성의 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알아요. 이게 세계 여성의 날인데 이게 여성의 역과 신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버거킹이 어제 말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맨 빌롱인 너 키친이 해갖고 그러니까 뭐 여성은 부엌에 있다. 이게 여성의 부엌에 있다는 게 폄훼한 내용이 아니고 뭔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버거킹을 그런 모습을 담은 거예요. 단아하게 음식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 건데 이게 이제 여성 비하와라로 반영이 되는 바람에 온갖 비난이 쏟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SNS 사라지면서 오히려 버거킹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우세 소설가 나왔는데 버거킹 네. 버거킹이 아니고 저한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거킹이 이 버거킹이 창작이 안 돼 있는데 이름을 버거킹으로 지어놓고 무슨 페미니즘이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요. 상식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은 버거킹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넷이라는 기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심벌은 QSR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넷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버거킹이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의 1등 커피숍인 팀홀튼이 있어요. 그다음에 팝파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팀홀튼, 버거킹, 팝파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을 보통 묶어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심벌은 QSR이니까 혹시 기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싶분들은 이걸 조회하셔야 나옵니다. 버거킹으로는 상당히 안 돼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QSR? QSR이에요. 저게 티커군요. 이게 티커입니다. QSR. 이게 사실은 지금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버거킹이 뜻하지 않은 저거 말 잘못했다가 잘못했다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주가 많이 빠지지 않겠냐고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넷이 안에 가장 큰 비중은 팀홀튼이에요. 캐나다의 팀홀튼은 스타벅스를 이기고 있는 커피숍이거든요. 토종 브랜드인데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거킹이라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은 별로 없지만 상당히 지금 현재 뜨거운 어떤 그런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기업은 QSR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 오늘도 제가 좀 본 건데 하나에 좀 약간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서 갖고 온 건데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뱅커 어머니카가 플로리다 뉴욕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4차 확산 가능성의 경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인데요.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확산될 조점이 있다고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뉴욕에 현재 상황이거든요. 오늘 겁니다. 오늘 건데 이 검은색이 확진자의 모습인데 약간 확진자가 감소하는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한번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빨라지고 있는 백신이 나와주고 있지만 일부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약간의 효능이 없어지고 있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이 뱅커 어머니카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또 증가 딱 뜨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들 감소폭이 굉장히 가파른 모습인데 뉴욕만 참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진짜 이 현재 나오고 있는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뭔가 무력화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제 내용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는 또 골드막사스가 가져온 내용인데 3개월 이후에 선진국은 선진국은 집단 면역에 돌입할 전망이 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경기 민감주의에 대한 주가 흐름을 좀 더 양호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를 보냈습니다. 집단 면역의 기준은요. 인구의 60대 70%가 항체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걸렸다가 걸린 분들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백신을 맞아서 평생 되도록 되는 건데 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표를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미국과 영국의 모습인데 딱 보시면 오늘이 딱 대구에 보이는 영국과 미국이 지금 집단 면역이 생산되려고 그러면 지금 45%에 와 있으니까 한 7월이 되면 이 정도 오거든요. 표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오니까 한 영국과 미국은 한 7월 정도가 되면 집단 면역이 생산되어서 아마도 자유롭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유럽은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7월 이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거의 60대 80%가 7월 이후에 또 되기 때문에 아시아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으로 포함한 유럽 쪽 선진국은 대충 여름 정도가 되면 집단 면역이 나와주면서 뭔가 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불허하는 그런 모습인데 워낙 빠르게 접촉이 되다 보니까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골드막사스까지 보고서를 만들면서 항공주이라든지 여행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또 변이 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것도 매년 맞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거가요? 매년 존슨 존슨 한 번 맞아야 되는 거고 매년 맞는 걸로 지금 거의 굳어지고 있는데 그 말은 언젠가는 면역 떨어지는 기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독감처럼 한 번 맞는 걸로 1년에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이야 맞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으면 엄청 아프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끝낼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지역별로에서 컨센서스 EPS 예상치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뭔 답이냐면 전체 MSCI 월드 인덱스도 마찬가지 EPS가 올해는 예상치입니다만 27%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S&P 500도 24% 스톡스 600은 37%고요. 유럽 쪽 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는 예상치가 대부분 20% 50%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작년 대비 올해가 뭐가 됐든 간에 금리가 오르든 코로나가 다시 한 번 확산이 되든 간에 장이 빠지는 거는 실적의 이유가 아니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일단 혹시 많은 분들이 나는 적어도 투자를 이익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분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 민감점 갈지 가치주 청장점 갈지는 그거는 그때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포함한 평균 EPS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다음에 이 흐름은 내년까지 나오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자할수록 증가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올해 내년까지는 실적이 좀 좋아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과도하게 좀 겁먹지 마시고 좀 실적이 좋아지는 게 어떻게 하시면 편안히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팡도 저 정도인가요? S&P 500에 팡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팡은 대부분 다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늘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어떤 공포 그런데 공포가 만약에 국제 금리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저도 그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이 와 있다 보니까 조금만 겁을 줘도 빠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활약법의 권유가 가둬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략한 기사를 보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요. 아닙니다. 장본부장님과 함께라면 그렇습니까? 네. 스타일링 기업이라고 있는데요. 스티치 픽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시킨 다음에 오면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20세는 적자가 나와주면서 실적이 굉장히 못 나왔죠.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결혼자 얘기하면 시간에서 24%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코로나 수혜율이 입고 잠깐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런데 옷 살 일도 없겠는데요? 옷 살 일도 없죠. 밖에 안 나가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런데 물론 살려고 하는 분들은 집에서 입어보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런 스타일링 서비스가 웬만하면 아마존까지 하고 있는 서비스라서 이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르라는 기업이 있어요. 토르는 뭐냐면 그 뒤에 레크레이션 차량을 붙이고 다니는 아 그거 뭐죠? 뭐라고 그러죠? 캠핑카? 캠핑카 그걸 만드는 기업인데요. 지금 원래 1.5가 예상했는데 2.38 많이 잘 나왔죠. 많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공급체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집 차를 달고 막 놀러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오래 걸리거든요.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간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주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제가 전망치를 내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기사는 좋은 기사네요. 리오토, 니오, 샤오펑 이 3대 중국 3인방이요.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콩에 또 추가 상장을 해서 지금 자금 규모가 한 5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또 공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니오토가 4.3% 올라가고 니오도 4% 샤오펑도 5.9%가 올라가는데 이게 굳이 좋은 기사라고 좀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계속 이게 글쎄요. 자금 수여하는 것도 괜히 좋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등 공간에 온 게 아닌가 오늘은 오늘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테슬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등으로 보기 때문에 샤오펑 대회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료, 줌이요. 이분의 지금 창업자가 이름이 에릭 유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동양인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전체 지분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넘겼다고 합니다. 두 분한테 일단 넘기면서 대략 규모가 60억 달라고 정도 규모인데 넘긴다는 건 자칫 별로 안 좋은 거죠. 일단 이건 아직까지 누가 받았는지 아직 기사가 안 나와주겠지만 증여라면 호재죠. 네? 증여 아들, 딸 쌀 때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데 저는 악재라고 보는 주가 쌀 때 넘겨야 받는 사람이 쌀 때 받았어요. 창업자가 주식을 넘겼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테슬라 소식인데 테슬라가 이거는 오늘 그런 기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너무 하루에 가둬했다. 세러프라는 말을 보통 쓸 세러프가 보통 급락했다는 말로 쓰여있으니까요. 최근에 급락하면서 제가 주가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니까 이거는 아까 블룸버그 기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 캐시우드의 어떤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지수의 여러분을 좀 보여드리면 시장 흐름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2.32%로 상승세력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도 1.22% 그다음에 다우도 0.56%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 국채금리를 조금씩 보셔야 되는데 혹시 지금 얼마인지 잠깐 볼까요? 이거 보고 끝내드리겠습니다. CNBC 오시면 마켓에 본드라고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신념을 보고 1.54%로 1.54%로 좀 많이 빠졌네요.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국채금리가 당중에 또 올라가면 연예가 있겠지만 오늘은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인간이면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인간이면 오늘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빼더라도 오늘은 올리고 빼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합니다. 나스닥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걸 수도 있고 기술주가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같은 얘기입니다만 할 수도 있고 테슬라는 그동안 올라갔던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한 수익 모델 자율주행 이런 스토리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보여주기 시작해야 역시 테슬라는 현대차가 못 따라가지 그렇습니다. 폭스바겐 못 따라가지 그게 좀 보여져야 지금 막 이제 신제품들도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단차 없는 단차 없는 전기차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 좀 보여주라는 얘기겠죠? 보여주겠죠? 보여주 아까 얘기 캐시구드가 얘기한 것처럼 1, 2주내에 발표가 있을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가져오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자 오늘도 미국 지금 장우석 본부장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많이 시청해주신 만큼 저희가 잘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막 들어본 적 갑자기 손 무슨 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 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